우와, 야, 그냥 땅덩이가 너무 넓으니까. 우와. 이야, 청지가 진짜 어마어마하다. 여기가. 탱거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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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. 우와, 대박. 잠깐 못 봤어. 도망갔어. 도망갔어. 저기 또 있어, 앞에. 또 있어, 저기 있어. 너무 귀엽다. 찍어, 찍어, 찍어. 너무 귀엽다. 왈라비. 왈라비랑 사이즈가 작다. 귀엽다. 약간 우리나라 고라니 같은 느낌 아니야? 화자. 여기서? 우와. 저거 뭐야, 공동? 뭔가 동물이었는데? 물소 이런 거 아니야, 물소? 소다, 소. 오. 우와. 우와, 여기는 말도 그냥 밥 넣어서 못든데? 얘네는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으니까 고기를...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야. 고기들이, 고기들이 스트레스 덜 받아서 맛있어, 맛있어. 덜 받을까? 기찻길이다. 내가 호주 여기 기찻길 있잖아. 그런데 보통 호주 사람들은 다 비행기만 타고 다니는데. 너무 멀어가지고 진짜로. 그래서 기찻길은 짐 싣고 뭔가 운반하는 용으로 많이 씁니다. 그래서 되게 큰 기차가 많아. 이거 다 알파카 먹이로 사는 거 아니야? 알파카 먹이로 사는 거 아니야? 알파카 먹이로 사는 거 아니야?